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라이프 입니다. 오늘은 제가 트레이더스에서 화장품을 겟한 내역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화장품을 좀 사는걸 좀 아까워해요 근데 트레이더스에 대용량 화장품을 굉장히 싸게 팔고 있는걸 알고 있었는데 때마침 구입을 하게 됐어요 이거는 유명한 브랜드는 아니지만 콜라겐 하이드로 허니크림 판매자는 대화 cnf 제조업자는 웰코스인데요 이게 용량이 굉장히 커요 하나당 220ml 인데 가격이 16,980원 그러니까 8,000원 하나에 8,000원 조금 넘는거에요 그리고 이거는 수분크림인데요 더 뷰티케어 더블 립 울트라 수분크림 인데요 제조사는 이것도 대화 cnf 제조업자는 한국 업체에요 이거는 두개 하나에 용량이 이거는 용량이 용량이 500ml에요 하나에 그리고 가격은 두개에 12,980원 이니까 거의 6,000원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싸죠 이제 가을 겨울에 수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가끔씩 화장품은 트레이더스에 가서 싸게 사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반 정도 밖에 안되는 용량 조기에 3만원씩 주고 인터넷으로 샀었는데 굉장히 비싸게 그동안 샀던 것 같아요 여러분 화장품 구매는 트레이더스에서 πει자 게임